예스 킬리아, 왓츠 고잉 온 불타 보름 우리 소개주는 남자 홀라 봉쥬 헬로우 안녕하세요 셰플입니다 최근에 요소남 채널에 이선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지만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대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코리안 에디션으로 말할 수 있는 음식 우리들의 미각이 파괴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음식 울면서도 또 먹게 되는 그 음식 바로 불닭 치킨입니다 오늘은 이 불닭을 이용해서 밥 위에 올려서 먹는 치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매운 것을 못 먹는 분들을 위해 약하게 레시피를 제작했으니 너무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도 셰플이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합니다 만두는세상 그리안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주신 가루 ір 한 잔 맛을 내줍니다 고마워 고마워 붓은 팔 계란 고기 계란 계란 소금 고춧가루 소고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양파 고추냉이를 만들어줍니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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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소금 소금 썰기 부족해 도ured 오븐에 담아주고 참기름 이렇게 계란을 얹어먹어야죠 겨울이 저렴하게 멈춰될 자 exchanges 조금 더 잘 어울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